하루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23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213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주 서울의 확진자가 2만 7,7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3,900명 정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2주 전에 비해 1,200여 명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